안녕하세요. 트로트만 부르면 180도 확 바뀌는 반전소녀 빈예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모델생 포인트는 검은 리본입니다. 뒤에 담요도 하자. 뒤에 담요는 제 얼굴의 담요입니다. 팬분이 만들어주셨어요. 어.. 도련님.. 도련님의 장국입니다. 사랑하면 안되나요 좋아해도 안되나요 향단이도 이 여자랍니다. 망고사고랑 마라탄 팽이버섯하고 감자하고 메추리알 같습니다. 항상 스케치 있을 때마다 응원해주시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하트! 너무너무 질ilians! 요정은 어... 너무너무500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